경이로운 소문이 드라마로서 흔한 장르가 아닌데 시청자들에게 어떤 경이로운 소문이 났으면 하는지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이 작품을 보시고 소문이 나기를 바란다면 저는 볼만한 한국형 히어로물이 나왔다는 거하고 잠시나마 코로나로 생겼던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이 정도 소문이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볼만한 한국형 히어로물, 사이다 히어로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조병기 배우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경이로운 소문 시즌2 언제 하냐 경이로운 소문 시즌2 빨리 내놔라 뭐 이런 소문이 많이 나서 여기 우리 시즌1 때 같이 했던 스태프들 같이 했던 저기 멀리서 앉아계시는 PD형부터 해가지고 정말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과 정말 저희 지금 배우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과 팀웍도 너무 좋거든요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식 석상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현장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가 호흡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던 스태프들과 같이 시즌2를 할 수 있도록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감독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시즌2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보고요 자 김세정 배우님 저희 드라마가 사실 되게 사회적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희 드라마에서는 판타지적인 요소로 카운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지만 실제 저희 사회에서도 카운터처럼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내년과 내후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소문이 더 좌우 멀리 멀리 퍼지는 그런 뭔가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유준상 배우님 속이 시원하고 가슴 붕클해지는 그런 드라마로 소문날 것 같고 시즌3,4,5까지 기대 벌써 3,4,5요? 3,4,5 점초보입니다 그때까지 체지방 3% 유지 가능하십니까?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자 염혜란 배우님 히어로물 많지만 한 숯밥 먹는 히어로물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서로를 챙기고 케미가 이렇게 좋고 한국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히어로물이 처음 나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히어로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 네 분 이 드라마의 내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하고 끝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염혜란 배우님부터 갈까요? 네 뭐 한참 어려운 거 네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과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감동, 재미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내일 방송이 됩니다 11월 28일 10시 반 OCN에서 방송되는데요 마침 제 생일과 맞물렸습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 많은 경이로운 소문 내주시고 저도 생일상 잘 받겠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배우님 자 김세정님 감히 얘기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정말 열심히 찍은 만큼 그림으로도 잘 보여질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요 정말 재밌으니까 토일이 심심하시다 싶으시면 저희 드라마 보러 오십시오 11월 28일 10시 30분 토일 드라마 OCN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병규 배우님 네 관전 포인트는요 와 이 드라마 시즌2 가면 정말 재밌겠다 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준상희 형한테 좋은 생일 선물 하나 주신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말 따뜻하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웃음 짓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님? 자 감독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일단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본방 재방 삼방까지 챙겨보고 시즌2,3 나올 수 있도록 소문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경이로운 소문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밤입니다 10시 30분 OCN을 통해서 첫 방송되는 악귀 타파 히어로물 경이로운 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송인 공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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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